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발리스의 캐니언 협곡 발리송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윙 발리송 때처럼 출시 전에 부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태평양 표준시로 2월 22일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아마 이 영상이 공개될 즈음에는 구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캐니언은 이름처럼 상과 강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고 해요. 핸들을 자세히 보면 마치 산수화 같은 느낌의 곡선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번 캐니언의 박스는 특이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박스에 보시면 Create with you라는 문구가 적혀있네요. 이번에 나발리스에서 발리송을 돌리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디자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자신만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나발리스에게 보여주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발리스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구성품으로는 추가 하드웨어와 드라이버, 나사 풀림 방지제, 유난류가 들어있어요. 재질은 420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길이는 펼쳤을 때 25.7cm, 닫았을 때 14.4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무게는 123g으로 스테인레스 스틸치고 가벼운 편입니다. 색상은 제가 들고 있는 검은색, 그리고 은색이 있어요. 고정핀이 없는 핀슬리스 나오는 대부분의 발리송이 다 레츠리스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윙 발리송도 레츠리스였죠. 부싱 시스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부싱 시스템이란 여기 피본 나사를 감싸는 도넛 모양, 원기둥 모양의 부싱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그 부품이 블레이드보다 조금 더 두꺼워서 발리송을 꽉 조여도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유격을 줄이고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중저가의 스테인레스 스틸 발리송이라서 부싱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부싱 시스템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진핑이라고 하죠. 여기 핸들 끝에 파여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핸들 끝을 돌리는 기술, 하다리라든지 소거 패닝을 돌릴 때 덜 미끄러지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추가로 팽 쪽에 홈이 파여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소소한 디테일이었습니다. 물론 진핑이라는 게 어느 정도 소소한 도움을 주는 거지 미끄러짐에 관련한 것은 핸들 표면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진핑은 거기서 좀 더 보조해서 도움을 주는 정도랄까요. 캐니언의 핸들과 블레이드는 비드블라스트 표면 처리가 되어서 손에 땀이 나도 크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캐니언의 색상과 표면 처리의 질감을 만지는 순간 CCC 발리송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바로 스톤워시라고 불리는 발리송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색상도 비슷하고 실제로 만져보면 촉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캐니언을 돌릴 때마다 스톤워시 발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캐니언의 질감이 궁금하신 분은 스톤워시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캐니언이 스톤워시의 완벽한 상위호환입니다. 가격이 4-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한 얘기죠. 색상과 촉감, 질감이 비슷한 점 빼고는 완전히 다른 발리송입니다. 그런데 스톤워시가 워낙 접근성이 좋고 구하기 쉬운 발리송이다 보니까 비교 대상으로 가져와 봤어요. 캐니언을 돌릴 때마다 스톤워시 발리송이 계속 연상되기도 했고요. 캐니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게입니다. 캐니언이 스톤워시보다 좀 더 커요. 하지만 캐니언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샌드위치형 핸들이 아닌 일체형 핸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드 채널이 크게 뚫려있기 때문에 무게가 확 줄어들었죠. 스피드 채널은 핸들을 더 울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게를 줄이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말이 나온 김에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스테인레스 씰로 만들어진 CCC 발리송 중에서 무게 중심이 핸들 쪽으로 간 발리송들이 꽤 많은데요. 캐니언은 스피드 채널이 크게 뚫려있어서 그런지 비교적 밸런스가 플랫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발리스 투교에 둥근 마감 처리가 들어가 있어서 캐니언을 돌릴 때 불편한 점이 크게 없었어요. 칸날 쪽에 툭 튀어나와있는 이 부분이 핸들 구분을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윙 발리송이 타여있는 핸들 마커처럼 말이죠. 스테인레스 스틸 발리송입니다. 그런데 123g밖에 안 돼요. 거기다 부싱 시스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릴 때 편의성을 높여주는 여러가지 소소한 디테일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런데 가격은 약 40달러로 나름 가성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스톤워시 발리송을 쓰시던 분이라든지 스톤워시의 질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40달러로 즐기는 정품 발리송 꽤 괜찮습니다. 이상 김성배였습니다.